생각도 안한대매 응? 거기서 뭐 미세먼스인가? 잘 피했다 어떻게 피했나? 이거지 멋있어 클립 듣십시오 여러분 상이 울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울프는 킬 못해요 아니 킬도 안나고? 어? 아 근데 아 저기서 빼어를 들어가서 쓰면은 분명히 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울프가 극복을 날라지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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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바깥에서 맞으라고 아 내가 그런걸 당할 것 같은가 내가 그런걸 당할 것 같은가 내가 그런걸? 당할 것 같애? 저 비키는게 일하기 싫어 생산해야지 굴이 난투 방송 대기업이 돼가지고 나는투방송으로는 일단 잘 안보이고 싶다 아 그리고 히틀드 커버 세상에 제일 멋진 커버 옆에 있는 와아아아아아아아 아 누가 더 캐거 안돼 컴온 컴온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우하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 네 맞아요 저거는 예상해야 하는 기술이 있죠 아 이때쯤은 수개극 많이 하면서 자원이 잘 안나와 보네요 다이아몬드가 되게 늦게 나와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철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우와! 토켓님 다운로드 사실 어페어가 대답수는 잘 맞긴 하지만 문제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? 그렇죠 그리고 어페어 오히려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저런 식으로 어페어, 샌피오스 미스웨이시는 어페어는 샌피오스 미스웨이시는 어페어는 샌피오스 미스웨이시는 어페어는 샌피오스 미스웨이시는 절대 안 맞춰줘요 우와! 저거 멋진 킬로스인데 이메치업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크기가 적지 않아서 진짜 무서워! 저거 죽었나요? 지금 8번 해주는 사이당 우와! 나 뻥칭니다! 이게 좋은데 어휴 저거 되게 위험했어요 저 조금만 가까우시면 8번님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롱맨님 수자체가 상통이 너무 빨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지금 롱맨 그래도 어 잠깐만! 아하하하하하 나나나나나 빠지 마세요 아 근데 옷차림이 약간 비슷하긴 하다 코트입고 크아아아 주묵! 앗따나다!! 주묵! 주묵! 이제! 랜딩 클립떠라 이번에 특히 대학선에서 접근해오는 페어 빼어를 맞은 두께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어색해서 페어를 맞맞지 않 안 맞게 한테 주면 맞습니다만 일단 너무 힘들었지만 아 진짜 저 주제에 건망지다 제가 혼쭐을 내주겠습니다 헐 복숭이 단의 복수를 말하자마자 사실 마료 어어 왇 왇 왇 와 왈